그냥 지금 저분은 런블이 그냥 무서울 거야 독보 그냥 다 죽일 예정 우리방에서 바람 나오는 것은 거의 한 10%까지 떨어져도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라이옷슈 이거 방송 보고 있음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고 있어요 라이옷 바람 절대 안 나오게 지금 용 조절하고 있다니까 나 불룡같다 하니까 자 뉴클 하이 나도 완 이게 뭔 말이야 뉴클인가 맞네 여러분들 레이스토 선수님께서 이렇게 다들 계시네요 2판 빠깨 하겠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좀 선수들랑 친해가지고 어 혈이 와 혈이 하이 아 베이커 하이 아 뭐하고 지냄 아 요즘 회사 다니지 오케이 화이팅 아 그럴 일 없겠죠 죄송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 그럴 일은 없겠지 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무튼 꽁 트임 화나게 하고 있어 그거 아무튼 꽁 트임 아 설마 유성 안 들었냐 이거 유성이 안 터지는 것 같지 아직 안 나와 아직 멈춘 수도 멈추지도 않는다 이거 압사 탄 놈 한 대 맞아라 니달리아 안 오나? 한 대 맞아라 니달리아 안 오나?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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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개발음 이 자식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디나임 이러면 디나이 가능 디나이 디나이 집가라 난 집 안간다 참고로 미드 차이가 뿜뿜입니다 여러분들 미드 차이 보임? 아 근데 이거 빨리 밀고 가야겠다 라인 너무 밀린다 그래도 라인은 아주 황금라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야 야 얘네 진짜 잘한다 아니 얘네들 진짜 잘한다 어? 오후 야 다 프로 같아 내가 보니까 얘네 뭐 다 실패야 야 야 탑도 잘해 야 미드도 잘하고 이거 뭐 아니 이렇게 괴고수가 있다고? 어허 풀 썼대요 풀 썼대요 풀 썼대요 풀 썼대요 미드 차이 오지게 나지요 어 미드 차이에 눈이 부셔가지고 아 답이 없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십니까 미드 차이에 눈이 부시는 이 현상 아 씨에스 먹으려고? 안되지 씨에스 먹으려고? 안되지 이거나 맞아 그냥 어? 안되지 씨에스 먹으려고? 미나의 바로 이 친구 감히 씨에스? 안되지 어디 마스터티어 요네가 감히 럼볼한테 럼볼한테 내가 아까 애 스펙 봄 근데 마스터티어였음 자 내려갈까 공도 생겼는데 내려갈까 7초 6초 5초 4초 3초 아 까비 아 이거 그냥 이거 더 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요네 집갔네 아아 아아 이러면 또 어? 집을 안가 너 죽었다 요네야 아니 이걸 집을 야야야 이거 왜 왜 왜 왜 안 뺐어 왜 갔어 이거 뭐 죽어 아니 내가 믿을 밀거임 아니 요네 간다니까 요네 왜 안 먹었어 먹어 아니 아무튼 화남 아니 바보같은 야 왜 못 먹었어 대포를 아 아 쪼꼬 유클리어 야발 선언이라고 야 나도 아프지 자샤 막 들어오면 안 돼요 친구님아 아니 바텀 뭐야 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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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차이 너무난다 진짜 아니 이거 미드 차이 어떡하냐 얘들아 얘들아 미드 차이 뿜뿜 황아 황아 공간이동 공간이동 모드 발전 아니 선수들 아무리 데려와봤자 지금 내일 출근 아 내일 휴방할 수 있는 처리는 막을 수가 없다고 어 어 어 야 내일 휴방하는 처리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내일 회사로 휴방합니다 불가능함 불가능함 띄어 컷 바로 그냥 궁 깔리자마자 그냥 컷 바로 요네도 컷 컷 아 까비 아 요네 오자마자 그냥 후드로 맞쥬 아 미드 차이 너무난다 자 라인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네씨는 집에 가서 얌전히 체력이나 회복하십쇼 아 요네 속보 요네 죽음 하지만 우리 팀도 죽음 자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두개 뜯어 먹겠습니다 요리가 야 아니 이 사람 공 쓰고 달라들 생각 그래 저리 가 그냥 뿌리면돼요 그냥 뿌리면돼요 굿바이 하지만 다 도망가버렸죠? 어 그래 텔 왜 쓴거임 이해가 안되네 아니 텔 왜 쓴거임 도대체 아 나 텔 있다 아 좋은 자세입니다 아 아 나 텔 있다 아 좋아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패배에다 걸라고 패배에다 걸면 게임이 지면 손을 따서 좋고 게임을 이기면 재밌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미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길어지지 않겠죠 짧아지면 무조건 따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요네 어슬렁 어슬렁 CS차 30길 1킬 정확히 1점 한 2킬 자 시스템이 완벽하군 속보 유클리어 헤카림 럼블 같이 오는거 너무 무섭다 선원 당연하지 그냥 지금 저분은 럼블이 그냥 무서울거야 속보 그냥 다 그냥 죽일 예정 난 다 죽일거야 속보 속보 또 솔킬 2대1 솔킬 컷 속보 하나 더 넣어주면 안됨? 올해 서리럼블 결혼할 수도 있음 제발 부탁이야 나도 그런 속보 하나만 갖고싶다 아 좀 연애 좀 해야되는데 올해는 속보 올해 솔로 애정 대처내라 내 돈 다 뺏고 의자랑 다 뺏고 다 회수해 저 사람 돈 다 뺏어 저 사람 팬티만 남겨두고 아니야 팬티도 다 뺏어버려 그냥 다 딱 다 가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 아 아깝다 반가움 에잉 미안 나는 살았지 나는 살았지 자 이제 자 죽자 우리 자 다 불태우자 럼블 위드샷 컷 야 봤어 바로 레오나 궁에다가 그냥 니달리트 오는거 조냐도 다 씹어버리면서 딜다 와생 컷 바로 17분 서렌 야 이건 인정해야지 이건 인정이지 야 이거는 솔직히 패배 뭐야 돈 잃은 사람들도 진짜 야 이 경기는 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거야 아니 근데 왜 나 왜 18점 중 방금 다치로 마이너스 10점 이었잖아 아 어지럽다 아니 점수 많이 줘야지 어수 어수 밤수 안가나요 가긴 가요 어수 밤수 많이 갔어 그 전적 보면 자 와 야 이건 너네들 너네들이 의자 빼서 나 줘야 됨 잘했다고 나 도박 뭐야 도박이란다 저 내가 4피 10번 못맞춰도 이판 한판으로 내가 커버한거임 오케이 나 10번 못맞춰도 돼 이제 앞으로 야 이게 진짜 상대방 봐봐 상대방 누구야 상대방 맞서티어 요네 원체 바로 그냥 컷 컷 됐고 입금이라고? 야 쟤 아이디 뭐야 야 이씨